퓨전 360에서 기어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스케치를 다 한 땀 한 땀 그려서 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퓨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기어를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상단 메뉴에서 유틸리티 그리고 여기 애드인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하단에 보면은 이제 기어, 슈퍼기어, 기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Run 눌러서 기어를 만드는 메뉴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 보이는 모듈이랑 10, 그 다음에 이빨, 넘버, 이빨의 개수죠. 20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모듈이랑 그 다음에 이빨의 개수, 이거 두 개의 곱이죠. 이게 이제 핀치 다이아메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기어를 대표하는 크기, 수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 상태로 먼저 기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일반 평기어가 짜잔하고 모델링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이 지금 200mm로 피치의 지름이죠. 기어를 대표하는 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묶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스케치는 가장 큰 원과 여기 중심, 홀이 만들어졌던 원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는 기어의 이빨 하나를 그려서 이제 여기를 원형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스케치에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기어의 가운데 있는 홀의 크기는 바꾸면 얘는 모델링이 바뀝니다. 그래서 홀의 크기는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피치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 홀 말고 반깥쪽에 있는 얘만, 얘만 바꾸더라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결된 모델링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안 되는 걸 바꿨기 때문에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죠. 물론 또 여기 값을 이제 맞는 값, 이 에러를 피할 수 있는 값으로 하나하나 찾으면 또 어떻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얘는 일단 지우고요. 네, 그래서 그룹이랑 컨텐츠 모두 다 지워버리고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기어 자, 여기 슈퍼 기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긴 변환할 수 있는 값들 보면은 여기 이제 기어 이빨의 앵글이죠. 많이 사용하는 14.5도, 그 다음에 20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했던 모듈 값, 그 다음에 이제 필렛 값, 그리고 기어의 두께, 기어 가운데 홀 크기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편기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이 치수 값을 입력을 해서 그냥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컴포넌트로 제작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이제 기어를 만들 때 뭐 뉴바디로 할 거나 조인을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서로 맞물리는 기어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모듈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모듈을 건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이빨을 바꿔서 만들어줘야죠. 모듈이 같아야 이제 기어가 서로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얘는 컴포넌트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추가로 해요. 뭐 이렇게 스케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꺼내면 이제 조인을 하겠냐, 뭐 바디를 새로 만들겠느냐 뭐 나오죠. 여기는 조인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친구에게 조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어들은 컴포넌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 컴포넌트의 차이는 움직였을 때 개별 좌표를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이 모델링 작업을 한 다음에 이 퓨준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작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기어를 필요에 의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이 기어에 모델링한 거를 3D 프린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기어 만든 다음에요. 각각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Save as Mesh,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TL로 해가지고 저장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큐라로 퓨전으로 모델링해서 만든 지금 기어가 이렇게 큐라로 불러와줬습니다. 이 상태로 출력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